나 계속 정치 계속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선거 내가 책임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당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안심시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지르는 선거고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난 이 당에 계속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유권자들은 안심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들으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처음에는 김 교수님 말대로 이기든 지든 인생 꼴자 꼴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고 성선 지난주에 내 인생은 나도 지금 아무 생각도 없다. 라고 했다가 선거 뒤에는 조금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저를 선거 뒤에도 보고 싶으면 일당을 만들어줍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면 그 여자를 몰아서 계속 하겠다는 사실 유세 현장이지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적인 봉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공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학 안 갔다고 그랬고요. 많은 평론가들이 일단 미국인은 어디든 가셔라 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은 대통령이 그렇게 놔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 봉사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CBS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빈 평론과 함께하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시간 전이죠.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정당들의 기호 순번도 확정이 됐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이 기호 2번입니다. 그 다음 순번은 기존의 의석수가 3이었던 녹색정의당이 아니라 최근 거대 양당이 새로 만든 위성정당들이 됐습니다. 투표용지 윗순번으로 올라가기 위해 위성정당으로 양당에서 이른바 의원 꺼주기를 한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을 받은 데 이어 국민의 미래가 4번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간에 4번을 못 받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우선적으로 기호가 배정이 되는데 비례대표들만 처음에 제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기호가 뒤처질 뻔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로 지역구 의원 5명을 긴급하게 이동시켰습니다. 기호 5번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에서 10%쯤을 받았던 정의당이고요. 그리고 지역구에는 3번, 4번 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에는 또 1번, 2번 당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투표용지나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3번째 순번은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만 의석수 5석을 채운 새로운 미래가 6번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통일 기호입니다.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다른 기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이 있는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이 의석수 순서대로 7번, 8번, 9번을 받게 됐고요. 원외 정당들은 가나다 순서대로 투표에서 기호 순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표하실 때 번호만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좀 제대로 보시고 투표를 하셔야겠네요. 본인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네. 뭐 자꾸 기호만 외울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찍을지 이름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름도 그렇죠. 잘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하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 야당 모든 여러 당들이 기호번호 쟁탈전을 벌였고 사실 이 이슈 때문에 3제도 꿈틀거리고 했던 것 같은데 순번, 선거에 미치는 효과 어떻게 보세요? 진 교수님부터. 아무래도 이게 뭐 정치 관여성 같은 게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치에 관여가 심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치는 없으니까 헷갈릴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하게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 이게 좀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박 실장님은? 약간 물론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선점 효과가 앞번호가 가면 예전에 녹색 정의 내에서 헌법 소원 제기할 때 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자체의 그런 추정 결과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선거 보조금을 교섭단체에게 많이 주고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례정당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35개가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35개 찾자니 효율성의 문제도 생기고 전 사실 좀 헷갈립니다. 아니요.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투표용지마다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갑자기 더불어민주안협의 17번 정도 있으면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고 국민의 미래 36번 뭐 이러면 이것도 좀 헤매 재믹복해하는 것도 애매할 것 같고 저는 사실 판단이 안 서는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민심을 얻는 과정에 어떤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거나 너무 차이가 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의석수 기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우리 또 선거제에 대한 우리 김수진 평론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거 번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순번 효과, 순서 효과, 배치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방금 기자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논문에서 상위 순번에 들어갈 경우에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더 이득을 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 미국의 기초연성과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 기호 1번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데 당선률이 아무래도 높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걸 또 해결하는 대안이 또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진 교수님께서 무작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추첨을 해서 뽑는 당을 했을 때 1번이 되는 또 다른 당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경우의 수별로 다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받는 거는 무작위로 받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각에서는 원형 투표용지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형? 실제로 나왔다는 4점 전에 나 그 생각했는데 원형은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원형으로 만들게 됐을 때 이번에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들어가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거냐 또 투표 분류기에 원형을 넣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거냐 이 문제라서 이게 이제 좀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 제가 생각해본 것도 터치스크린 기표 방식인데 사람마다 무작위로 뜨게 하는 거죠. 순서를 그런데 그러려면 터치스크린 다시 만들어서 사야 됩니다. 터치스크린 하면 안 돼요? 또 부정선거 계획 얘기해서 안 믿어요. 투표 개표는 안 하더라도 기표만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으로 기표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그걸 투표함에 넣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터치스크린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뭐 수천억은 아마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되겠네. 그냥 그대로 하죠.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다 보면 아마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들이 후보도 워낙 많고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얼굴까지 같이 투표율이 다 나옵니다. 호주였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투표율도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표혈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선이 19일 남았어요. 20일도 안 남았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대통령과 또 각 정당의 지지율 조사 관심이 쏠리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한국갤럽이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이 조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거론되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4%였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였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지할 정당을 따로 물었더니 국민의힘 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각 2%, 자유통일당 1%였습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 수치는 좀 재밌네요. 국민의힘 미래가 30%,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한 45%가 나오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미래를 합하면 한 35% 나오고,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도표를 잡기 위해서 오늘 충남을 갔습니다. 오늘 유세회장에서 총선 후 본인의 활동 계획의 입장도 밝혀졌는데요.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갑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해주실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리 인사를 통해 책임감 있게 굴고 이 나라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밝혔고요. 그리고 장동혁, 보령, 서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위원정당, 통진당 후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의 최대 승부처 서울 민심이 조음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판세 어떻게 읽는지도 알려지고 있네요. 동아의보가 각 당, 서울시당 또는 선대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구 48곳 가운데 10곳이 우세 지역이라고 자체 판단을 했고 18곳은 박빙, 20곳을 열세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48곳 중에 32곳이 우세 지역이고 9곳이 박빙, 7곳이 약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양당이 공통적으로 꼽은 민주당 우세 지역은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관악, 금천 등이었고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갑을 이었습니다. 또 양당 모두 종로, 용산, 광진을, 양천갑, 영등포, 을을 박빙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의 흐름, 각 당의 지지율 흐름도 보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교수님.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진 것 같고 바닥을 친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진 그 상태로 계속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바짝 따라갔다가 지금 그 거품이 빠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조국신당의 그것도 있고 정권심판을 다시 되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낸 거예요, 선거판으로. 그런 측면인 거고 두 번째는 의사 파업이거든요.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의사를 비판하다가 정부는 도대체 뭐 했느냐를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바닥을 친 거냐, 아니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바닥 상태에서 계속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0석에서 15석 뭐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국힘에서 지금. 서울에서? 예, 예상된 걸로 보게 되면 대충. 민주당 공천파동 한창일 때 제가 서울 지역구를 쭉 봤거든요. 당시 서울에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결럽조사에서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모수가 작기 때문에 표본호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강과되긴 하는데 편차가 상당히 커지긴 하는데 제가 지역구별로 또 뜯어보니까 민주당이 한참 안 좋을 때도 서울에서 진짜 16석 얻기가 힘듭니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후보별로 붙여보면 일단 인물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그때 볼 때는 한 일구여덟 곳 예를 들어서 동작을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완전히 우세하다라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우세하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조사에서. 그래서 좀 바뀌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동작을 우세라고 해도 한 여덟 곳에 한 격전지라고 하면 좀 넓게 보면 열 곳. 그거를 다 가져가도 한 열일구여덟 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울이 원래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민주당이 안 좋고 국민의힘이 좋았을 때 그래야 국민의힘이 잘해야 반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원래는 영남에서 인구비 때문에 많이 민주당에서 열세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만회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지금 주의 깊은 게 뭐냐면 낙동강 벨트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김수님 평론한 이런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일단 이게 한국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처럼 지지율대로 딱딱 의석을 산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만 보고는 의석 수를 짐작하기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출구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출구조사에서 맥시멈 미니멈이 한 2, 30석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출구조사입니다. 사전투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건 삽시간에 의석들이 확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창일 때는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는 좀 호재인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또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논란 이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을 다시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위기의식이 커진 것 같고 참고로 지난 대선 때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 갔던 표들을 총선의 의석으로 대입을 해보니까 물론 중간에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대입을 해본 결과가 예전에 나온 바 있는데 당시에 서울에서 49석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석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25석, 민주당이 24석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0대 49로 민주당이 크게 이겼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도 이기려면 서울에서 거의 반 가까이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이 서울 지역이 결국에 이번 총선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추남에 와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약간 흥미로운데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뭐 배울 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할 겁니다. 이거 해석해 주세요. 선거 끝나기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선거가 선거에 이기든 지든 내 인생 꼬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래서 선거에 이기든 지든 간에 결국 인생 꼬인다는 말 중에서 만약에 이긴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지더라도 사실 그 간구 속에서 유난 갈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 두지 않을 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를 누가 했나 보죠. 그걸 듣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람은 뭐냐 나 계속 정치 계속 하겠다. 그다음에 이 선거 내가 책임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선거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당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안심시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지르는 선거고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난 이 당에 계속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들으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처음에는 김 교수님 말대로 이기든 지든 인생 꼴일지 안 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고 성선 지난 뒤에 내 인생은 나도 지금 아무 생각도 없다라고 했다가 선거 뒤에는 조금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저를 선거 뒤에도 보고 싶으면 일당을 만들어줍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면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하겠다는 사실 유세 현장이지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적인 봉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공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학 안 갔다고 그랬고요. 많은 평론가들이 일단 미국인은 어디든 가셔라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은 대통령이 그렇게 놔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 봉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리입니까? 자리인가요? 어떤 특정 자리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출마? 그렇죠. 비대위 체제가 끝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전당대회가 열릴 거고 거기서는 출마해서 당연히 제대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당 대표 출마를 의미한다?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쉽지 않을 거고 일단 공적 봉사라고 했으니까 국립대회에서 후학들을 가르쳐도 공적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으로 포지션과 권력을 로스쿨 석사 교수 그렇죠. 정치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을 대통령이 줄까? 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근데 이거 이 말로만 봐가지고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당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해석인 것 같고 당대표 선거 출마한다?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선거 끝나면 또 보궐선거가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죠. 김수인 평론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저도 당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려있는 게 아닌가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직후에 비대위원장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나중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비대위원장을 빨리 사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 선거 나가고 싶다는 말씀은 대통령 대선가도의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게 이럴 수도 있어요. 대선 후보를 하고 싶으면 당대표를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건데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케이스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일을 봐야 될 텐데 자기가 급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표를 맡아버려야 된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당대표를 2015년에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표가 됐고 결국에 대통령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혹시 그런 계산이 선다면 당대표에 도전할 개연사항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리고 왜냐하면 비대위 취재 등장 이전에 한번 보세요.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내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 대안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거거든요. 나름대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만두면 또 대안이 있냐. 그 사이에 대안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변화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칼로 우자르듯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도 복잡할 거예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다가 아 이 귀찮고 힘든 걸 내가 왜? 라는 마음을 복합적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저는 바로 이어서 뭘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뒤에 내년이든 뭐든 어떤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몇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일단 코디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냥 혼자 그냥 비대위원장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입으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너무 큰 아무데들이 제 추측입니다. 예 박 실장님의 그리고 한동훈 검사 한동훈 장관의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변한 게 있답니다. 말의 속도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빨랐대요. 느려졌어요. 엄청나게 느려졌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걸 본인이 밤에 방에 누워서 잠잠 곰곰히 생각하다가 내가 너무 빠른가? 연습해보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추측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건 비대위원장으로서만의 조언일까?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만들어가기의 조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건 여러 명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화통화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답니다. 전화통화도 빨라요? 특히 전화는 입모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는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 막 튀어나와서 빨라서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 예전에 기억하실 것처럼 국감장에 나왔을 때 말이 되게 빨랐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느려졌고 텀을 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군가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윤환 갈등이다라는 게 두 개인의 갈등만은 아니에요. 지지층의 또 갈등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윤환 갈등 2차 갈등이 딱 되니까 이제는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지 네가 왜 대드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가다 보면 대통령하고 충돌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용량 조절을 좀 해왔는데 이제는 뒤로 가게 되면 당권에 도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예컨대 이 보수층을 용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용이할 준비가 돼 있느냐. 아마 고치가 아플 겁니다. 또 사람과 사이의 연구소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말씀까지. 실존적으로 분석하면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원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가는구나. 내가 권력을 쥐고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 같다. 제 상상컨대는 그런 욕망을 또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이네요. 우리 박신창이.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나 사와서 다 망치잖아요. 저는 그 사람 입장이 한번 돼봐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총선 후에 우리 특집 한번 마련해 봅시다.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 조수진 변호사 변론했던 사건 논란으로 사퇴를 했고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을 했죠? 네. 조수진 후보는 22일 자정쯤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변론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평했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다.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퇴의 결정적 동기는 당의 총선에 끼치는 역량을 염려한 것으로 불의가 됩니다. 조 후보가 비운 강북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직에는 민주당이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조 후보의 사태가 안타깝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민수 당 대변인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충남 서산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 한 기자가 끝내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친명계로 꼽히는 한 대변인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개파 갈등의 불씨가 나왔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참 한심한 얘기다라고 답을 했고 기자한테 그랬어요? 한심한 얘기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기자에게 했던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기자도 인용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으니까요. 참 한심한 얘기라고 답을 했고 친명계라서 공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며칠 사이 조수진 후보에 대해 여성단지 햇보나 민주당 내에서 사퇴론이 있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많이 쏟아지네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팁을 가해자들에게 주는 것을 넘어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끝내 조 변호사가 사퇴하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또 박 전 위원장의 SNS 댓글란을 통해서 많은 비난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국힘당에 가라, 골패미는 싫다 이런 비난들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은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를 했고 한민수 대변인으로 서울 강북을 공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입니다. 랠리를 끄며 끌수록 이건 불리한 이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폭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로 선거전을 끌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데미지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한민수 이분을 딱 시키게 되면 한 번 욕먹고 끝나요. 거기다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이렇게 민주당의 큰 타격도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완전 민주당 강세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래도 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그냥 서순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좀 안타까운 건 바로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형태 꼴이거든요. 이번에 임태훈 그분 내쳤지 않습니까? 이분이 성소수자에다가 또 병역 거부자인데 원래 이것들이 뭐였습니까? 원래 민주당의 당의 정체성과 연견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난리인 것 같고. 여기도 보면 꼴팸이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정당이 도대체 어떤 정당인가 그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직에서 박지원 전 미디어연장을 비난을 하는데 저는 경고등을 잘 울렸다고 봐요. 저도 어제 밤에 이 방송 끝나고 밤에 민주당에서 한 두어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언한 건 겁니다. 이거는 큰일이다. 후보 등록 위에 벌켜지면 일부 매체에서는 판결문을 다 뒤지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큰 맥락보다도 사실 표현 몇 개. 황상무 수석 사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일반 감정에 완전히 어긋난들 표현이 나와요. 이미 보도에서 몇 개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건 일단 첫째 옳지 않고 두 번째 후보들에게 많은 인터뷰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민주당 후보들, 각자 후보들이 답을 못합니다. 두둔을 못해요. 말문이 막혀요. 그렇다고 욕하기도 뭐하죠, 이미 후본데. 그러면 난감해집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큰 실전 포인트를 그나마 빨리 대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후보 등록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있다라고 아까 김민석 의원이 말했는데 총선위원회가 보면 그게 후보들 사이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짧게. 앞서 조수현 변호사를 할지, 조수현 후보랄지 대전. 구자령 의원 후보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구체적인 건 구자령 후보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조수현 후보는 나왔잖아요. 이미 문제가 됐었고 구체적인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감정을 상할 수도 있지만 강도는 조수진 변호사였다. 압도적으로 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